수고하셨습니다 얘네는 신체 학습자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 드려야죠 수고하셨는데 제가 다 드려야죠 수고하는 매직스펀지 이렇게 나뉘어요 이렇게 한 개씩 그래서 지각한 애들에게 합격 봉사 종룡에 물 하나 하고 이거 한 개 주고 책상 낙서 지워라 이렇게 하시면 딱 좋습니다 그리고 위의 동공 네 이거는 칭찬 스티커 형제씨 애들 칭찬 스티커 그리고 길로트 튜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학생들이 참여했을 때 대단없는 상품을 주면 애들이 자꾸 그쪽으로 유도합니다 나도 하면 저거 받을 수 있는데 그가 저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